다시 생각해보는 미즈놀의 팔란티어 이야기, 다미팔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피터린치. 제가 미즈놀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흔히 피터린치 하면 여러분, 어떠한 이미지, 어떠한 생각이 떠올리시나요? 생활 속에서 투자의 방법을 찾는다? 와이프가 장보고 오면 영수증 봐가지고 거세게 찾는다? 그것도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피터린치를 좋아하는 세 가지의 큰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 부분, 두 번째가 뭐냐면 템백어입니다.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템백어. 사실 템백어라는 말은 야구용어예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템백어라고 하는 원래의 뜻 자체가 투자 수익률을 야구용어에 빚댄 표현인데요. 1루타는 100%, 2루타는 200%, 10루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1000%입니다. 미국 주식에서는 가능하죠. 마지막 세 번째, 제가 피터린치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상에 있을 때 떠났다는 거죠. 자기의 라이프, 가족과 함께 남은 여생을 즐기기 위해서 사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상에 있을 때 떠난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과감하게 실현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멋진 분이다. 멋진 분이다. 물론 그가 쓴 월가의 영웅이라든지 이기는 투자법에 대한 책을 읽을 때마다 이분은 정말 천재다. 여러분, 마젤란 펀드를 운영할 때 이 피터린치가 관리했던 종목이 1000개 이상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제가 참 피터린치를 좋아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리포트 하나가 나왔는데요. 피터린치의 이론에 근거하여 팔란티어를 분석한다면 정확하게 말하면 피터린치의 이런 템백어의 프레임을 가지고 팔란티어의 AI의 성장성을 분석한다면 어떠한 결론이 내릴까라고 하는 흥미로운 리포트가 나와서 이 리포트를 함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리포트를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타이틀 자체가 바로 그런 내용이죠. 팔란티어의 AI의 어떤 잠재성을 홀드, 일단 보류가 됐어요. 홀드, 왜 홀드가 됐느냐. 피터린치의 이벨루에이션, 평가, 교육학 용어에서 많이 쓰이는 표현이죠. 팔란티어의 AI의 포텐셜을 피터린치의 평가 속에서 어떻게 한번 다뤄보는 논문인데 참 흥미롭습니다. 일단 여러분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피터린치는 잘 알려져 있고요. 이 템백어에 대한 개념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었죠. 지금 세 번째 박스 친 거 딱 보시게 되면 오늘 이 리포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팔란티어가 팔란티어에 있어서 리딩 플레이어들이 AI 분야에 있어서 선두주자라는 거예요. 선두주자. 선두주자. 여전히 그러나 상대적으로 스몰 사이즈. 왜 스몰 사이즈인지는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구글이라든지 이런 회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다 이거죠.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하지만 good story to tell. 팔란티어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다. 이게 오늘 논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러면서도 팔란티어의 한계성, AI로서의 한계성에 대한 이야기는 이따도 다시 나오겠지만 competition하고 cost. 즉 처음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다른 기업과의 경쟁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에 의한 비용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과소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논문의 주제인데요. 조금 더 우리 한번 깊이 들어가 보자면 초반에 말씀드렸던 대로 일단 팔란티어는 텐베거에 대한 이야기를 피터린치 그러니까 피터린치의 틀거리 텐베거의 기준에 팔란티어가 굉장히 적합한 그 성공 사례에서 굉장히 적합한 케이스에 합격했다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팔란티어한테는 좋은 이야기죠. 그 다음 이 패라그래프를 딱 보면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biggest gain, biggest gain, 굉장히 큰 프로핏을 얻는 종목들 일명 쉽게 말해서 성장주를 선호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냉정히 말하면 여러분 나스닥이 미국 주식시장의 선두 섹터 아니겠습니까? 다우는 옛날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듯 이 나스닥 종목처럼 많은 투자자들은 굉장히 큰 biggest gain을 얻는 종목들을 선호하는데 성장하는 종목들, 우리가 팔란티어, 테슬라 이런 종목들을 좋아하듯이 그런데 이 팔란티어가 바로 그런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했듯이. 그런데 이 피터 린치의 이론은 단지 텐백어를 그냥 찾아서 저평가된 종목을 찾아서 발굴해서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가정 속에 텐백어의 어떤 지침 속에 굉장히 디테일한 평가 기준들을 만들어 놨다는 게 저는 피터 린치의 천재성이라고 보는데 여기서도 그대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제가 밑줄을 그어놨죠? 피터 린치가 바로 성장주가 갖고 있는 리스크들이 있잖아요. 성장성에 감추어진 그 안에 여러 가지 리스크들. 그렇죠? 그런 리스크들을 식변해 낼 수 있는, 구별해 낼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 이런 디즈 리스크 이런 거를 아이덴티파인, 구별해 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주었다. 제가 이 피터 린치를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이 기준에 근거해서 한번 팔란티어를 분석해 보자 이거죠. 일단은 좋은 점, 유약을 하자면 피터 린치가 만들어 놓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팔란티어는 혼합된, 믹스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하자면 첫째, 이거는 굉장히 Fast Growing Industry라는 거예요.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빠르게 성장하는 어떤 산업의 규모라는 겁니다. 지금 팔란티어가 바로 거기에 부합했다는 거고 두 번째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팔란티에서 A Stock, Good Story. 굉장히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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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토리. 좋은 이야기가 되는, 좋은 내러티브한 이야기가 되는, 정말 히스토리가 있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빠른 성장 곡선이 계속해서 Curved, Ahead, 앞서고 있다. 피터 린치는 연간 수익 성장률이 20%인 것을 선호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면 20%인 것을 선호했다는 글이 나오는데 이 20%의 조건에 팔란티어가 해당이 된다. 그러면서도 피터 린치가 훌륭한 점은 보통 성장주를 쫓거나 성장주에 집중한 어떤 투자 기법들을 보면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성 하나로 밀어붙임으로 인해서 그 밸류에이션과 여러 리스크들을 그냥 평가 절하시키는 실수를 많이 범하잖아요.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이제 돈 남은 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 피터 린치의 평가는 굉장히 리즈너블한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다. 굉장히 합리적인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GARP라 그러죠. 뭐의 약자냐면 Gross at a Reasonable Price. 합리적인 가격.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이번에 아이폰이 새로 출시됐잖아요, 어저께. 그렇죠? 발표를 했죠. 시장 예상과는 다르게 가격을 올리지 않았어요. 올릴 거로 예상했는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죠. 특별할 게 없는데 가격을 올렸다가는 안 그래도 경기 침체와 비싼 전화기 안 사려고 하는 분위기가 많은데 안 팔릴 것 같아서 그랬다. 부터 시작해서 여전히 정말 효과적인 박리담의 어떤 그런 전략을 세웠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이폰이나 하더라도 사실 아직 출시는 안 됐죠. 비전, 애플의 VR, 비전 뭐죠? 비전 프로인가? 그게 하나가 지금 3,000불, 2,000 몇백불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메타에서 나온 오큘러스가 지금 300불에서 500불 사이 거래되고 있는데 제품 가격이 5배, 6배의 가격으로 애플이 그걸 만들었을 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그 제품이 팔릴까? 여러분, 한 가지는 애플이 만든 제품이 다 히트친 거 아니에요. 애플 TV라든지 옛날에 애플 텔레비전 이런 것들 망한 제품들 정말 많아요. 우리가 애플이 만든 제품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좋은 것만을 기억해서 그렇지 애플도 끊임없이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일단 피터 린치의 이런 부분을 보면 예를 들어 여기 지금 제가 나오죠. 린치의 PEG 레이셔라든지 그렇죠? PE 배수를 성장률으로 나눈 값이죠. 일상적인 어떤 요소가 되었고 그 다음 핵심 PE 같은 경우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서 냉정하게 평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팔란티어에 대해서 팔란티어는 굉장히 좋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AI 리더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합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게 되면 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팔란티어가 6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AI 컴퍼니 가운데 1등이 지금 마소 2등이 구글, 3등이 엔비디아, 4등이 테슬라, 5등이 IBM. IBM도 참 의외였어요. 그런데 팔란티어가 6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랐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마소부터 시작해서 IBM까지는 대기업이라고 하면 되죠. 그렇죠? 팔란티어는 이들에 비해서 상대적인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을 제외하고 그 다음 선두주자였을 때 팔란티어가 진짜 리더라는 거예요. 리더. 저는 팔란티어가 이 정도까지 AI 쪽의 리더를 차지하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AI의 성장성, 포텐셜, AI의 성장성에 대한 불확실성 약간. 그래도 이제 뭔가 팔란티어 AI에 감춰진 불확실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믹스된 시그널이 지금 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팔란티어의 성장률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성장성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연 50%의 성장성을 보여주는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컨센서스가 20%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12.7%로 지금 성장성이 낮아져 버리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의견이 있습니다. 팔란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기업도 동일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단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more importantly,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컨센서스의 추정치가 수익성을 과대평가한 것으로 나오고 overestimate. 이게 좀 되게 저는 이 글을, 이 패러그랩을 쭉 읽으면서 굉장히 날카롭게 분석을 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실제 이 차트를 딱 보게 되면 컨센서스는 내년부터 약 19%의 이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차트들을 보게 되면 아직 수익을 내지 못했고 있고요. 여러분 팔란티어가 AI뿐만 아니라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흑자로 돌아서기 직전이긴 하지만 그래도 냉정하게는 아직까지 적자 기업. 이 얘기는 제가 계속해서 몇 번씩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컨센서스의 추정치가 수익성과 가격 결정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이 팔란티어 AI의 성장성에 감추어진 지금 잘못된 쉽게 말해서 불편한 피터 린치가 만약에 팔란티를 분석한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지 하고 집어내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논문이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요. 결론의 제목이 참 재밌습니다. 밸류에이션 리스크, 평가의 위험과 최종적인 저자의 생각 하면서 여기 보면 투 리캡 해가지고 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거다. 믹스 시그널을 갖고 있다. 팔란티어에는. 어떤 믹스된 시그널? AI 리더로서의 장점 플러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건 문제가 있는 그러한 성장성 뒤에 감춰져 있는 이벨류션의, 그 다음에 프로텐셜의 성장성에 무너지는 모습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이런 문장으로 결론을 내게 됩니다. 이 저자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기대치는 바로 여기 나오죠. 컴퓨티션, 경쟁, 경쟁과 어떤 비용의, 코스트의, 코스트의 상승, 비용이 상승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는 데서 나타나는 문제다. 그러면서 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저는 처음에 이 리포트를 보면서 피터린치가 직접 기고를 했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요. 피터린치의 이런 템백어 프레임을 굉장히 정확하게 아는 연구한 저자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죠. 그 툴을 가지고 팔란티어에 AI를 집중한 성장성과 한계성을 분석한 논문이었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떤 주식을 균형 있게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을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줄 아는 자세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논문은 우리에게 신선한 인사이트를 전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단 팔란티어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여기서 좀 전에 보여드렸던 마서부터 시작해서 구글, 엔비디아, 테슬라, 아이비엠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업들이 AI에 일단 포커스를 맞춰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마진으로 이어지기에는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또 현재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 AI가 그만큼 실질적인 마진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2분기 실적 발표 때 AI에 집중했던 수많은 CEO들이 그대로 고해성사하면서 밝혀지고 있거든요. AI의 옥석 가르기가 저는 시작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고무적인 것은 우리가 그동안 팔란티어 하면 빅데이터 분석, 빅데이터,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의 대표적인 어떤 기업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물론 팔란티어가 데이터를 분석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AI의 툴로서 하는 거죠. 바로 이 AI의 리더로서 아이뱀 다음으로 제게 서열 6위로서의 당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다면 이 논문에서 적하고 있는 팔란티어의 저 단점 부분을 극복한다고 한다면 6위하고 있던 팔란티어가 바로 이 안으로 점프해서 들어갈 날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경험하게 하는 논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변함없이 또 광고 드립니다. 여러분, 가랑비에 옷 젖듯 전설들을 여기 보면 딱 누르면 바로 이렇게 책 읽어주는 미주노를 바뀌는데 그새 또 10명이 구독하셨네요. 여러분, 구독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주옥 같은 글들이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미주노를 꼭 구독해 주시면 매일매일 주옥 같은 전설들의 이야기를 부담없이 오디오북으로 들을 수가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듣다 보면 통찰력이 생기는 신비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고맙습니다.